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10월간 고수했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전격 해제했습니다. 캐시오콜 뉴욕 조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더 이상 마스크는 필요하지 않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이 크게 줄었고 이제 우리의 삶도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는 곳은 대중교통과 공항, 노숙자 보호소, 교도소 및 구금시설입니다. 하지만 병원과 유형원 등 의료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1,500만 명의 주민들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기차와 지하철, 버스 등을 마스크 없이 탈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에 운영되는 택시와 오버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 시에도 마스크 착용은 선택사항으로 완화됐습니다. 영국인의 정신적 지주이자 영 연방의 수장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6세로 서거했습니다. 영국 왕실은 9월 8일 여왕이 이날 오후 스코틀랜드 벨모럴성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떴다고 밝혔습니다. 왕위 계승권자인 여왕의 큰아들 찰스 왕세자가 즉각 국왕의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여왕은 25살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뒤 영국의 군주와 영 연방의 수장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 기간 15명의 총리가 거쳐갔습니다.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에 신임 총리를 임명하는 등 최후까지 역할을 충실히 다했습니다. 여왕은 지난해 4월에 70년 해로한 남편 필립공을 떠나보낸 뒤 급격히 세약해졌으며 10월에는 하루 입원을 하고 올해 초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간헐적인 거동 불편으로 일정을 임박해서 취소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제31회 연합체육대회와 제22회 미주체전선수선발전을 겸한 체육대회가 9월 5일 퀸즈 엘리폰드팍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뉴욕교협이 주최 뉴욕대한체육회 주관한 범동포체육대회는 배구, 족구, 육상종목의 미주체전선수선발전으로 진행됐고 레크레이션도 함께 열렸습니다. 뉴욕교협회장 김희봉 목사는 교협 차원에서 5년 만에 열리는 체육대회는 뉴욕대한체육회와 함께 행사를 준비함으로써 보다 풍성하게 열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뉴욕대한체육회 과구천 회장은 체육대회를 통해 한인사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건전한 문화가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회는 100m 달리기 1, 2위와 족구, 배구, 우승팀에게 상금이 수여됐고 2인 삼각, 제기차기, 보물찾기, 반지 릴레이 등 참가자들이 함께 즐기는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뉴욕 한마음교회가 9월 4일 주일 오후 4시 임직감사예배를 열었습니다. 임직자는 장로 이상천, 안수집사의 김민수, 박정용 씨 등입니다. 2013년 개척하여 2016년과 2019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를 맞이하는 뉴욕 한마음교회의 임직감사예배는 담임 정양숙 목사의 인도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건강상의 문제로 윤국진 목사가 대신 침례를 맡았습니다. 윤국진 목사는 베드로 전서 5장 1에서 4절을 인용한 약물이의 본이 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약물이를 치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면서 성도의 본이 되려면 특별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씀한다며 하나님의 약물이를 치는 교회 중직들은 더욱 자신을 쳐서 복중시키며 언어와 행실과 사랑과 믿음으로 성도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희건 목사는 직분자들에게 장로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은 목사님의 동역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표정과 언어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건면했습니다. 이상천 장로는 답사를 통해 부담과 걱정이 앞서지만 장로의 직분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고 사랑으로 모든 성도를 섬기는 자가 되기를 다짐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수 안수집사는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신 정양숙 목사님과 가족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말했고 박정용 안수집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답사했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